네, 지금은 중학교 2학년 동하윤 1가구요. 여기 지금 대화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 나는 민지입니다. Nice to meet you 라고 되어져 있구요. 얘는 원래 문장이 어떻게 됐냐면, It is nice to meet you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It은 가짜 주어구요. To 이하가 진짜 주어가 되요. 근데 요기를 지금 생략해서 Nice to meet you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를 만나서 좋습니다. 라는 거죠. Hi, I'm Ted죠. 나는 Ted구요. Nice to meet you too. 마찬가지로 만나서 좋습니다. 라는 거죠. 나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What? 의문사죠. 직접 의문문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의문사, 동사, 주어, 물음표를 붙이면 의문문이 되죠. 그래서 의문사가 먼저 앞으로 가구요. 의문사가 없을 경우에는 동사가 먼저 오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한가지 일반 동사일 때는 두 동사를 앞으로 빼서 의문문을 만드는 거구요.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를, 조동사가 있으면 우선 조동사를 먼저 앞으로 넣으면 넣고, 물음표를 붙이면 의문문이 되는 거죠. 나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favorite인데요. favorite은 가장 좋아하는 이라는 말로 쓰여요. 그러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blue brain입니다. 라는 거죠. 나는 민수입니다. 라는 거구요. 여기는 14살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14, 하이픈이 붙으면 형용사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형용사는 단수, 복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랑 얘랑 같은 표현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꼴이 알맞는 꼴이기 때문에 섞어서 문제를 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14, year, old 하면 틀렸죠. 또 예를 들어서, 14, years, old 이렇게 쓰면 틀렸죠. 잘 봐주셔야 되겠구요. 여기에서 지금 let은 사역동사로 쓰이는 거죠. 내 자신을 소개하겠습니다. 라는 거구요. myself는 jack이 대명사죠. 그러면 여기서 let은 사역동사로 쓰이니까 사역동사를 먼저 이야기하면 let, 목적어, to, 동사원형 목적어, 어이? 이게 아니죠? let, 목적어, 목적어 하면 동사원형이구요. 당하면 pp가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목적어가 하도록 허용하다. 목적어가 당하도록 허용하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원래 문장은 이렇게 되죠. you, let, me, 당신이 나를 허용합니다. 뭐 하도록요? introduce, 소개하도록. 그래서 동사원형이 들어갔구요. myself에요. 그러면 얘가 주체가 되고 얘가 목적어가 되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서 jack이 대명사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jack이 대명사는 단수일 때는 self, 복수일 때는 selfs를 붙이면 되죠. 우선 한가지 중요한 개념이 주어와 행위의 주체와 행위의 대상이 같을 경우에 쓰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I love myself 라고 하면은 내가 나 자신을 좋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day, like, dame 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day랑 여기 있는 dame은 같지 않는 것이 되죠. 만약에 같으려면 dame, service 라고 들어가면 되겠죠. 구별이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나 자신을 소개하니까 myself가 되죠. 내 이름은 전수에요. 준수에요. 준수에요. 전수, 준수에요. 나는 스포츠를 매우 좋아합니다. 자, 여기서 좋아하는 정도는 셀 수 없기 때문에 much가 들어가면 됩니다. 다시 한 번 해석을 해보죠. 안녕, 나는 민지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 나는 테드에요. 마찬가지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는 스포츠를 좋아해요. 너는 뭘 좋아하나요? 나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블루 레인입니다. 나는 민수구요. 14살이에요. 나 자신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소개를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준수구요. 나는 스포츠를 매우 좋아합니다. 라고 되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외우셔도 되는 부분을 보시면 우선은 여기 nice to meet you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구요. 무엇을 좋아하니 이거 봐주시면 되구요. My favorite My favorite singer is blue rain 인데요. 여기에서 여기 자리와 여기 자리에는 다른 걸로 막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봐주셔야 되고 나는 14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다시 한 번 봐주시구요. Let me introduce myself 제기름 명사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구요. I like sports very much 해서요. much는 좋아하는 정도는 셀 수 없으니까 much로 들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 번 봐주셔야 될 거는 이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의문사 what favorite 의문사 최상급 최상급 비교급 최상급 이 안 된다. 하이픈이 있으면 이렇게 바뀐다. 이거는 엄청 중요하니까 잘 봐주셔야 됩니다. 됐죠? myself 들어가는 거 much 들어가는 거 다시 한 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딸락이에요. 안녕 나는 테드입니다.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제시카입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거죠. 여기선 글라드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쟤는 원래 문장이 I'm glad 나는 기뻐요. to meet you 당신을 만나서 마찬가지로 반갑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즉 요 아이의 원문과 요 아이의 원래의 문장은 다른 거예요. 요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너 야구 좋아해요? 당신도 마찬가지 좋아하나요? 자 여기요. not really예요. not really니까 아니에요. 별로요. 난 좋아하지 않아요. 라는 뜻이죠. 여기서 not really를 really의 원래 문장을 적어보면 음 이렇게 되겠죠? I don't really 오호 여기서 잘못 적었어요. I don't really like baseball 베이스볼이니까 베이스볼 적어주면 되겠죠. 나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야구를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축구를 더 좋아해요. 라는 거죠. not really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봐주셔야 되겠죠. I like music a lot 되어졌는데요. a lot은 많은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a lot of 라고 하면 많은인데요. many 셀 수 있는 게 오면 many 라고 바뀔 수 있고요. 셀 수 없으면 much 로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a lot 이라는 것은 much 로 바꾸시면 되는 거죠. much 됐죠? 그러면 음악 좋아하나요? 네 listen to 주의깊게 듣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 it은 앞에 있는 music이 되죠. music이 단수니까 it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all the time은 항상이에요. all the time은 항상이니까 항상이라는 말로 쓰이는 게 있죠. always always 라고 넣어주면 이 문장은 이렇게 바뀌겠죠. 왜요? always 는 빈도 부사니까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해야 되니까. 자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으면 얘는 조동사 뒤에 비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이렇게 위치해야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나는 크리스입니다. 나는 미국 출신이에요.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 출신입니다. 즉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I'm an American 이라고 바꾸면 되겠죠.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는 미나고요. 한국 출신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문장을 바꾸면 I'm 미나 and I'm a Korean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죠. 됐죠? Nice to meet you too.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과목 subject 는 과목 이라고 쓰이죠.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과학입니다. 너의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수학입니다. 자 소우는 부사로서 얘를 꾸며줄 수 있어요. 요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소우는 부사로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퍼는 형용사예요. 그러면 여기서 서치가 있어요. 서치는 형용사니까 뒤에 명사를 꾸며줄 수 있죠. 요거는 고등학교 때까지 잘 나오니까 잘 외워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너는 동물을 좋아하니 두루 물었으니까 두루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뭐예요? 나는 강아지들을 좋아해요. 두 마리 강아지가 우리 집에 있어요. At home 나는 두 마리 강아지가 우리 집에 있습니다. 라는 거죠. 이제 여기요. 예시를 들어주고 있어요. 나는 민지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는 테드고요. 만나서 역시 반가워요. 나는 스포츠를 좋아해요. 너 너는 어떤 거 좋아해요? 나 음악 좋아해요. 내가 그 좋아하는 가수는 블루 레인입니다. 라고 되죠? 자 나는 호진이고요. 만나서 반가워요. 나는 케이트고요. 만나서 반가워요. 나는 축구를 좋아해요. 넌 뭐 좋아해요? 나도 마찬가지로 축구 좋아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 팀은 구레인 입니다. 나는 에릭 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나는 미나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는 영화를 좋아해요. 너는 뭐 좋아해요? 나는 책을 좋아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여기는 해석을 안하고 여기만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테드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나는 제시카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 좋아하나요? 아니요. 난 축구 좋아해요. 나는 음악을 매우 좋아해요. 음악 좋아해요? 네. 음악을 항상 즐겨 들어요. 나는 크리스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 출신 이죠. 만나서 반가워요. 나는 미나 한국 출신 이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여기만 이즈 요거를 받는 거죠. 맵 수학을 받는 거고요. 동물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당신이 좋아하는 동물은 뭐죠? 난 강아지를 정말 좋아해요. 우리 집에 두 마리나 있어요. 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 봐주셔야 될 거는 서브젝트라는 건데요. 서브젝트는 주어 주체 과목 이라고 그것까지만 우선 알아두세요. 여기서는 지금 과목 이라고 쓰였고요. 그래 여기서 중요한 문장을 가서 볼게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좀 봐주셔야 될 중요한 문장은 요거 not really 죠. not really 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glad glad to meet you 요것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봐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I like music a lot a lot much 로 바뀔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I listen to it all the time 이것은 I always always listen to it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과학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요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우리 집에 두 마리나 있어요. 라는 거죠. 여기서 전체 회사 들어가는 거 잘 보시면 되고요. home은 여기서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문장을 원래 문장으로 바꾸어 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되겠고요. not really 니까 뭐 별로요 라는 거예요. much listen to 이거 잘 보시고요. 뮤직을 받으니까 it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서브젝트는 과목 됐죠? 그리고 여기 at home 집에서요 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문장도 외워두셔야 돼요. What do you like? 뭐 좋아하니? 라는 거죠. 계속 묻고 있어요. What do you like? 나는 이거 좋아해. 넌 뭐 좋아해?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What do you like?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딸락이에요. 자 안녕 나는 김민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는 제니 파커 구요. 나는 캐나다 출신 입니다. 라고 하니까 욕 있는 것을 I'm a Canadian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나는 캐나다 사람입니다. 자 그림 안에 있는 저 사람은 누구예요? 그는 유명한 힙합 가수입니다. 우리나라 자 country 라는 것은요 나라라고도 쓰이고요 시골 이라는 말로도 쓰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너 의문문이죠? 힙합 뮤직을 좋아하나요? 네 여기서 it은 힙합 뮤직 이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에요. 너는 음악을 음악을 또한 좋아하나요? Not really 아니요 정말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라는 거죠. 여기 있는 것도 바꾸면 I don't really like 뮤직 이죠. 나는 음악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스포츠를 좋아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축구입니다. 라고 되죠. 다시 한 번 해석을 해보죠. 나는 김민호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나는 제니 파커고요. 캐나다 출신입니다. 그림에 있는 사람은 그림에 있는 저 남자는 누구예요? 그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힙합 가수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요. 자 그러면은요. 당신은 힙합 뮤직을 좋아하나요? 네 힙합 뮤직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에요. 당신도 음악을 좋아하나요? 아니요. 음악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나는 스포츠를 좋아하죠.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는 축구입니다. 라고 돼요. 이제 그럼 여기에서요. 중요한 문장을 가서 보죠. 여기서 중요한 문장은 요거 출신을 나타내는 것을 요렇게 바꿨으면 또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알아주셔야 될 거는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있으면 하나의 서술어로 쓰인다. 라고 봐주시고요. 여기 형용사 자리에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의 목적어가 들어가도 되는 거죠. from 이 전치사고요. 여기서 캐나다가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이니까 나는 어디 출신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not really 요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t's my favorite 명사 들어가면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라고 바뀔 수가 있죠. 여기서 그러면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을 가서 보시면 여기 있는 부분 요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in my country 요 표현 하나 더 봐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not really의 원래 표현은 이렇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완전 진짜 대화문으로서의 특징을 다 지니고 있어서 반복하는 훈련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녕 내 이름은 나는 음악을 좋아해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은 라이온킹 입니다. 안녕 내 이름은 김준호 입니다. 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화가는 피카소 입니다. 안녕 내 이름은 박호 박효민 입니다. 나는 춤추는 걸 좋아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댄서는 강수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성공한 발레리나 중에 한 명이죠. 강수진 입니다. 안녕 내 이름은 최민서 입니다. 나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Power of Love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는 다른 것보다 쭉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안 할 것이고요. My name is I like my favorite 명사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패턴이라는 것을 봐주면 되겠습니다. My favorite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라는 말로 쓰인다 라고 받아들여 주면 되고요. 이 하나의 패턴을 익혀주시면 돼요. 자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에 있는 패턴들을 다 여기서는 접합시킨 거예요. 자 보시면 나는 민호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나는 제니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은 갑자기 노란색이에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색은 무엇이죠? 파란색입니다. 라는 거죠. 안녕 나는 민호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나는 제니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야구예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뭐죠? 나도 마찬가지로 야구를 좋아합니다. 여기서 이시라는 것은 무엇을 봤냐면 마이 페이버릿 스포츠 이슬 쭉 넣어주면 되죠. 나는 시원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나는 케빈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는 라이온킹 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영화는 무엇인가요? 내가 좋아하는 마찬가지로 마이 페이버릿 무비죠. 무비 이스 다음에 똑같이 넣어주면 되죠. 나는 유빈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나는 진수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미술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이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입니다. 얘랑 얘랑 다르니까 그냥 똑같이 넣어주면서 투 가 빠진 거죠. 나는 나는 유준 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나는 솜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Let it be 입니다. 비틀즈 노래네요.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는 뭐죠? 나는 댄싱 퀸 이라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 주면 되고요. 하나의 반복된 훈련 이니까 우리도 반복 해야죠. 그럼 여기서 이거 보시면 돼요. my favorite 명사 넣고요. is 다음에 고유 명사 하나씩 넣어주면 되죠. 마찬가지로 명사 넣어주면 돼요. 이게 일반적인 패턴 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What is your favorite 네가 가장 좋아하는 명사 는 무엇 인가요? 일반적인 패턴 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두 가지를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패턴 이니까 이거를 잘 살펴주면 될 거예요. 네 여기 하나의 패턴 이라는 거 잘 봐주시고요.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여기서요. 서브젝트가 있고 서브젝트는 주어로도 쓰이고 앞에서 있듯이 주체라고도 쓰이고 과목이라고 쓰인다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구별하는 거 봐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과목이라고 쓰였고요. 네 대화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